바로 주위 뜨죠? 그러게 자꾸 이걸로 바뀌네 아 걸렸어 악몽이다 죽여야 돼 지금 장전할 시간이 없어 아 그래도 안 죽었다고? 그래 마무리 그렇지 수준이 높아졌는데 큰일난데 내가 옛날에 여기서 죽은 기억이 뭐냐면 여기서 막 수류탄 막 던져대가지고 불타 죽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거 막 수류탄 막 날라오잖아 땅 위험해 어떻게든 안으로 굴러 모아서 와 수류탄 시작한다 저것들 더러운 물로 채용 야 이 새끼들 왜 이렇게 안 죽냐 큰일났다 와 왜 이렇게 안 죽지 뭐지 나 안 돼 안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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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말를 이제 종이라 들어와 들어와 숱 한번 던지지 말아 아 그렇지 그렇지 아하 드디어 날라오는군요 버퍼하우스로 버텨 데스클로스테이크는 아직 아니야 꽃등칭도 아직 아니야 드디어 던지기 시작했어 저것들이 하지만 지금 거의 다 잡았기 때문에 조금만 버티면 됩니다 아 지금 어질어질어질어질 이제 한번 날라오겠지 들어온다 야 이거 왜 장전시간좀 매너요 장전시간좀 매너요 저게 아니 왜 이걸 못 맞추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음 장전시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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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전성 좀만 더 좀만 더 이 총을 쓰자 리볼버 말고 요거 이게 탄이 많아가지고 이 총 써야 돼 아 내 개는 어디 갔어요? 아래층이 하나 위층이 하나 이 총이 개쓰레기라서 이 총이 개선을 주자 이 총이 개선을 주자 아 잘 안 올렸어 쁘 저 새끼 공격해 오케오케 가자 거기로 가지 말고 진짜 개쓰레기 총 진짜 개쓰레기 총 네 나무를 묶어 갖고 무슨 나무..나무 총이여 이런 쓰레기총을 봤나 한창매너 없다 이 새키 잠깐만요 이 새키 엄마야 어 나 샷건 다섯 발 남았어 아 진짜 큰일 났네 여기서 모든걸 다 쏟아붓고 있다 지금 위에만 정리하면 돼 이제 어 노노 드디어 꽃등심 스테이크를 먹을 때가 왔구나 아끼고 아꼈던 머리 맞았는데 은신으로 올라간다 아 여기 하나 있지 위에 어디갔지 세명? 제발 세발 남았다 2층에 있는거에요 2층에 뒤로 돌아가자 그래 여기에 템이 좀 있었어 이 방에 탐도 좀 있었는데 그렇지 강아지 위신 확인 아 지구본이고 나발이고 지금 다 올라갔다 좀만 기다려라 나 다 올라갔다 좀만 기다려라 다 올라갔다 좀만 기다려라 빨리 쏴 이 조용한 공통이 붙어오르는 경우가 아마 논란이 많은 시작이 밸내되는 아니 안으로매라 폭발 아 아 저스끼도 한댄데 이씨 저스끼도 한대였어 빨리 올라간다 올라가는게 답이다 올라가는게 답이다 올라가는게 답이다 이새끼도 더럽게 못소네 야야야 그것도 빗나가냐 아 이새 아 진짜 쟤도 어지간히 못사 지금 어 너 누구야 망했네 아이씨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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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다 깨놓고 여기서 좌절하면 안된다 탄이 없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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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그농만 죽이면 버블레드인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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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도 안 돼서 가까이 가면 다 걸려 저기 안 넘어 봤어 하지만 가자마자 걸릴 거야 분명해 저거 봐 야! 이거봐 얘네 엄청 쎄대니까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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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총알을 일단 아꼈어 그니까 저장 샷건 두 발을 아꼈다 저기서 쏘는 거라 아래에서 하나 올라오는데 좋아 그러면 졸라 오래 걸리겠지만 이 개쓰레기 총으로다가 이볼버 몇 발 있습니까? 아이, 정말 그래, 걔 잡았어? 일로와 이 새끼야 자, 왼팔을 때리면 아, 때릴 수가 없다 아아 아아 후아 아 이걸 써야 되나 왼팔에 아껴두고 아껴둔 76발 아껴두고 아껴둔건데 누카콜라 고기 2 아 아 지금 저게 헤드 만든거야 헛! 헤드 만든단 보장이 없는데 이거 맞다 아이씨 샷건 있다 아니 얘네 무슨 투통이 와아 진짜 비통 뭐임? 아이씨 아아 진짜 미치겠네 두발이 다 윗나가 정면에서 어쩌란 얘기야 초반인데 어떻게 합니까 참아야지 쪼렙이라서 안맞는거 어떻게 합니까 쪼렙이라서 안맞는거 어떻게 합니까 아이씨 올라가서 이거 템 확보하고 아니 여기를 지금 5레벨에 깼으면 순탄할거야 이제 여기 맨날 지나다닐 때 삐껴서 가고 그랬는데 우와 주전셈 비겨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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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위에 두명밖에 안남았어 끝났어 이제 아이씨 왜 안맞아 오 오케이 여기 하나 후우 아 진짜 하... 인간 승리다 니가 여기 오레벨에 와서 한번 잡아봐 이씨 쪼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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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 쪼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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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몸통 아휴 아이씨 먹을 필요는 없는 거긴 한데 그래도 나중에 컬렉션이니까 이건 먹으러 왔습니다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서 샷건탄이 없군요 거의 클리어는 했다 이제 안에 들어가서 대장만 잡으면 돼 흠 대장이 남았음 흠 대장은 뭔 소리 잡지? 이런 똥 캐릭으로도 깰 수 있습니다 시간만 좀 걸릴 뿐 별로 어렵지 않아요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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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맞아 템이 흠 이 방 안에 템이 좀 있었나? 흠 아 여기 맞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뿌듯하대니까 어? 아 여기 위에 있는 시킨 안 써도 되고 들어가자마자 있나? 고기 트럭 안에 템이 그치 있었지 내 기억도 그래 아이치 어허 너 당구 채구나?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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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나도 당구 채야 어허허허 컴온컴온 일로와 개 먼저 들여보닐게 어디갔니 도구밑 일로와 어 일로와 일로와 헤이 여사님 물어 저거 물어 가서 섬박 섬박 새끼 잘 조절 좀 해봐 멘타츠 참 더있나? 별로 먹을 거 없네요 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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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병 다 쓸어 담으면 큐떼로 엔딩까지는 힘들죠 그나마 여기 지금 다 쓸어 놔 가지고 원래 잘못 들어오면 여길로 나... 처음에 여길로 들어오거든? 여기로 들어와 가지고 양옆으로 막 몹들 다 있고 막 그래서 도망쳐서 절로 나갔는데 막 밖에서도 막 쏘고 막 지하로 들어오는게 제일 낫습니다 아래 바글바글 되네요 도망쳐서 과연병에 시간이 왔어 하아.. 잘 던졌네 슬탄 보통 떨어지는데 밑으로 어흐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와. 연병맛이 어떠냐. 나와. 아잇. 깜짝이야. 하아. 공구함. 아아. 아 12개. 11개. 나이스. 외계인 장난감이 뭐였지? 고무. 아예 없어요. 한시간 자게. 어. 스루탄. 어. 댄디보이 옥수수. 먹을 거 맞네 이것들. 이 새끼 바로 움직이지 않았어? 아아. 병뚜껑 지레. 하아. 벌써 이쪽도 일망타진. 친구 목록에 디아블로 상류 일제 접속중이신 목동 호랑이는. 혹시 본다면 이제 들어가세요. 제발. 뭐지. 디아블로는 욕하지마. 어? 여기 안 들어가집니까. 들어가고 싶소. 다리미. 네. 어휘. 그러게. 에휴. 아휘. 어휘. 아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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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나가자마자 왼쪽하고 오른쪽에 한 명씩 있었나? 여기 2층 난간에 있는 애들이 있을텐데 바로 왼쪽하고 살짝 오른쪽 한시 방향 내가 왔다 이 새끼야 선빵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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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탁탁탁탁탁탁탁 탁탁탁ea 에으 퇴질 뻔 이렇게 아플 때는 한 시간만 자면 됩니다. 자고 온다. 근데 한 명을 죽였잖아요? 그걸로 된 거야. 아 저게 안 죽네. 아 정말 여기 너무 애들 너무 많아. 무슨 초반에 이런 어려운 캐릭을 준단 말이야.